Paycheck, 금료 지불 수표란 뜻인데 예전에는 금료를 수표로 지불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온 거고요. 그래서 오늘날 금료, 봉급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Live paycheck to paycheck. 월급날만을 기다리며 살다, 근근히 살아가다 라는 뜻. Live paycheck to paycheck. 비슷한 표현, live from hand to mouth. 그날 벌어 그날 살다. Live from hand to mouth. 그날 벌어 그날 살다. 근근히 살아가다.